7.8기 유튜브에서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나만의 코인매매 보조지표 투더문을 기반으로 최근 3거래일의 거래대금표를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코인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을까요? 세력들은 어떤 코인을 펌핑할까요? 지금 상승할 코인의 힌트를 드리는 지상코 출발합니다 뽀뽀 요즘 시장이 하락 진행 중이라고 해서 넉넉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코인은 무작정 존버가 아닌 대응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답니다 솔직히 누가 이렇게 매일 거래대금을 정리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계좌가 빨갛게 타오르길 바라는 마음에 새벽같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지상코 표를 참고하셔서 나만의 매매 방법과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22년 12월 27일 4시간 기준 거래대금표입니다 밤 12시 스텔라루맨이 1등인데요 이렇게 확 혼자 달려준 코인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바로 상승이 아닌 이틀에서 4일 정도 뒤에도 상승이 가능하니까요 새벽 4시와 오전 8시 타임에 앵커로 입절하신 분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다들 아시죠? 새벽 4시 거래대금이 상당히 중요한 힌트라는 걸요 점심 12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과 그로스톨 코인이 상승해줬는데요 그로스톨 코인은 제가 직접 거래를 해보니까 세력이 확실히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계속 누르다가 한번 슝 하고 쏘고 다시 원점으로 가는 스타일이니까 줄먹을 꼭 해야 하는 코인인 거 잊지 마세요 오후 4시 톤, 엘프, 에이브, 코스모스 코인의 거래대금이 꾸준히 증가해줬네요 밤 8시 다시 에이브 코인이 연속성 있게 등장했어요 이 부분도 중요 포인트 22년 12월 28일 4시간 기준 거래대금표입니다 하락이 심해서 유독 거래량이 적은 날이었죠 새벽 4시 IOST가 오전 8시 타임에 경주마로 달려줬고요 이때 많이 드셨다고 다들 신난다고 하셨는데요 저 역시 기쁘답니다 며칠 동안 지상코 표를 만들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자주 등장하는 코인을 잘 적어서 지켜보세요 여러분 정말 수익 내기 용이하답니다 오후 4시 비트코인 SV가 등장해줬는데요 종종 비트 형제들이 거래대금에 이름을 올리니까요 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오후 8시 크로노스, 에이브, 그로스톨코인이 상위권이었네요 22년 12월 29일 4시간 기준 거래대금표입니다 28일과 마찬가지로 요즘 밤마다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니까 거래대금이 다시 쭉 빠지고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밤 12시 골렘과 스톰엑스가 눈에 띄네요 아침 8시 타임에 저스트, 시아코인, 그로스톨코인이 달려주었는데요 어제 지상코 영상에서 그로스톨코인이 좋아보인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많이 드셨길 바래요 28일 오후 4시 거래대금 1등이었던 비트코인 SV가 하루 지난 오전장에 다시금 달려주었어요 점심 12시 무비블록 트론이 보이는데 3위에 있는 에이브는 정말 자주 올라오는 코인이네요 오후 4시 기준 셀로와 엘프가 달려주었고 코스모스 역시 에이브와 마찬가지로 자주 올라오네요 새롭게 등장한 건 빛의 인 온톨로지랍니다 체크 포인트 뿅뿅! 밤 8시 스톰엑스가 1위고 코스모스는 전 시간대에 이어서 상위권에 있네요 22년 12월 30일 4시간 기준 거래대금표입니다 밤 12시 골렘이 10계단으로 1위인데요 정말 신기하죠? 어제인 29일 밤 12시에도 골렘이 1위였거든요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오전 4시 디센트럴랜드가 1위 진리카가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니어 프로토쿨, 알고랜드,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순위권이랍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더문은 거래대금을 계산해서 코인을 분류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래대금 순위가 높았다고 해서 코인이 양봉을 만들면서 상승한 게 아닐 수 있답니다 반대로 크게 하락해도 거래대금이 늘어나니까요 꼭 본인이 특정 코인의 가격 변동과 차트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방금 전 마감한 아스닥은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는 역설적인 호재로 인해 2.59%나 오르면서 크게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테슬라가 연일 하락하더니 8%나 상승했답니다 코인 투자자로서 너무나 부럽네요 코인 시장도 이렇게 원웨이로 달려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면에 코인 시장은 양분화 현상이 보이는데요 솔라나가 18% 이상 하락하면서 급락하다가 순식간에 10% 급등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세력들 장난질로 미친듯이 요동치고 있으니 솔라나는 심약한 개미들은 적금 금지하세요 리플은 거래대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3거래일 정도 남들 빠질 때 하방 지지가 훌륭하더니 결국 어제 오늘 하락하면서 지금은 4%대 하락 중이랍니다 반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만 굳건하게 양복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다른 기타 자코들도 누구는 상승, 누구는 크게 하락 중이네요 오랜만에 이런 모습을 보이니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갈롱간다 뭐 이걸까요?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을 보면 대부분 지상코 표에서 거론되었던 코인들 같은데요 투더문을 살펴보다가 아주 재미있고 신기한 점을 발견해서 어제 코공팸 전용 커뮤니티에 적어드렸는데요 신기방기, 투더문의 비밀 29일 오후 4시인 지금 비트코인 SV, 엘프가 둘 다 5%대에 상승 중인데요 지상코 표를 보면서 분석 중에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비트코인 SV는 어제 28일 오후 4시 타임에 투더문 기준 거래대금 1위였고 엘프는 엊그제 27일 오후 4시 타임에 투더문 기준 2위 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특정 코인을 특정 세력이 특정 시간에 올린다? 참 신기하네요 어쨌거나 명단에 올라온 아이가 잘 가는 건 맞아요 이건 인정 거래대금 상위 코인들 모두 분할해서 10개 정도 나눠서 사고 싶다는 지금 적극적인 단기 매매를 한다기보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언젠가 찾아올 반등장을 위해 조금씩 시장의 흐름을 공부해 놓으세요 복잡하고 어지러운 요즘 장세에 지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22년도도 이제 딱 이틀 남았으니까요 내년엔 새로운 해가 뜨고 희망이 생길 거라 확신해요 다들 화이팅 하자구요 화이팅 힘내세요 응원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꾸기꾸기 하세요 안녕 투 더 문을 직접 사용하시려면 코인 공부 패밀리 등급에 멤버십에 가입하셔야 한답니다 앞으로도 지상코 꾸준히 올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오늘도 꾸기꾸기 하는 하루 되세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동그라미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알람 설정은 기본 혼자서 코인 투자하기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코인 공부 패밀리를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을 눌러 소개 영상을 보시면 좋겠네요 이미 많은 분들이 코리니 탈출을 하고 있답니다 꾸기꾸기 안녕